요거 배우신거 쓰지 마시고 계셔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오늘부로 지금 이 시점으로 지금 바퀴가 못 가시고 내일 자가 격리소로 계속을 냈거든요 그래서 양에 좀 부탁 좀 드리고 일단 다시 가서 검사도 받고 하실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도 받고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얼마나teil wind에 춤을 추길래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neighborhood 우리 지역에 잠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해 자고들이네요 잘 안 한 것 같다 그 같은 일을 사이에서 הם 지금 바라면서도 하고 싶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